그리고 똑같은 어, 언니들 오케이 오케이 오, 네가 진짜 열심히 연습했으니까요 와, 뒤다. D&A의 장면 아냐, D&A 잠깐 안 쉬고! 잠깐 안 쉬고 아 클로 예아 슈가 슈가 뮤비에는 왜 안 나오냐고 다들 플레이가 크리스가 뭐 알아서 그러시길래 러브유 챌린지 한번 쳐봐 아 진짜 쉬워 자 뿜 뿜 안 뿌렸는데 아니 가사가 헷갈려 갑자기 긴장해 눈 딱 들어오면 에이 아무 목차 없거든? 정구아 내 파트 때 좀 많이 해줘 초딩학생도 쳐 이거 자 좋아 나는 사랑으로 눈을 맞으면 아잇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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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